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당당하게 검찰의 정치적 함정 이런 거 알지만 당당하게 나와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찰이 이번에 성남FC 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무혐의가 났던 사안이잖아요 그게 아마 3년 전이죠? 이미 다 무혐의가 됐고 그 3자 뇌물공여죄를 한 것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죠 검찰 시절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K스포츠 미래재단 했던 내용의 제3자 뇌물공여죄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보고 그 프레임에서 지금 놓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미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매장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오늘 이 대표도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차원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미 미래재단과 어떻게 그 치민구단 성남FC 구단의 기업들의 후원하고 어떻게 같은 측에 봅니까? 미래재단은 사실상 최순실 씨를 포함했던 개인의 사정이 거의 그런 좌지우제는 똑같은 그런 재단 내지는 그런 차이지만 성남FC의 시민구단은 성남시장이 그냥 구단주로 있는 지금 성남시장도 구단주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게 개인적인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국내외 모든 어떤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시민의 시재원을 내지는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구단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세계 어떤 그런 구단 내는 그런 프로스포츠 하는 기본이죠 근데 그거를 뇌물공역지로 돌려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것은 정말 아마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망신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러면 시민구단 운영하는 쪽에서는 광고비 받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100%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자립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립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립이 안 되고 그리고 프로구단은 말 그대로 선수들의 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구단 안에서 또 각 리그에서 경쟁하려면 그 선수들을 영입하려면 그 재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어떻게 시민들의 물론 기본적으로 시민구단 시민의 어떤 후원금 시의 어떤 재정지원도 필요하지만 그 구단 스스로가 또 재정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려면 기업들이 그 후원하고 하는 거죠 그거 당연하고 하는 걸 글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거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가봐야겠지만 어쨌든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하겠죠 기소하면 재판 과정에서 30까지 간다고 몇 년이 걸리니까 그렇죠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 계속 이재명 대표를 법원에 세우고 왔다 갔다 어쨌든 계속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겠죠 사법당국에서는 참 이 검찰 수사라는 게 이게 뭐 재형 법정주의도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곤 하겠지만 이게 무죄 유죄를 떠나가지고 수사를 받고 재판에 불려가고 이런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럼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낙인 찍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전형적인 어떤 사실상의 사회적인 어떤 범죄자인 양 사회적으로 이미 법적 판단을 내리게끔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걸 유심히 내지는 그 내용을 좀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게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보수진영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그쪽도 진보수진영 내지는 쪽 지지자들 갖다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목적이 아니라 자기 보수진영 사람들한테 훨씬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낙인 효과나 그 죄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걸 명확하게 더 인식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아니 그래도 혹시 뭔가 있어서 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걸 의구심이나 공정증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 여야나 이런 진보무수를 떠나서 지금 이 검찰의 이런 방식이 이게 정말 최소한의 어떤 그런 공정성이나 아니면 상식이 기반한 것인가 이런 거는 물론 오늘 이 대표도 사법 구태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 아니 공정과 상식은 이건 뭐 그냥 기본적인 부분에 있을 수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입에 칩이 마르도록 얘기한 것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연 글쎄요 이걸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동의할 것인가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제가 경제 쪽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성남FC와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확실히 기업들이잖아요 네이버를 포함해서 두산 차병원 차병원 이름도 있고 그 업체들의 수사 받고 나왔던 그 사람들의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옛날에도 한번 수사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다 하고 이미 다 거기서 소명이 됐고 이미 3년 전에 소명이 됐고 나름대로 그 기업들 법조 그 기업들마다 법조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소명하고 자료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전에 다 깨끗이 마무리된 사건이나 그런 거 없던 사건이 갑자기 다시 또 불려가서 또 조사를 받는 거예요 이 기업들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임원들은 엄청난 또 스트레스 받고 그 기업들도 다시 또 막 뭔가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다시 또 진술하고 그래서 지금 뭐 일부에서 나오는 게 뭐 경구구 기업인들이나 그쪽에서 강요에 의해서 뭐 후원을 했다라는 식의 어떤 진술을 얻어냈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러니까 과연 글쎄요 그게 그 수사팀이나 검찰에서 과연 딱 그 기소를 딱 전제로 그리고 그에 걸맞는 그런 어떤 틀 안에 맞는 진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일단은 점찰에게 진술하고 또 법원 가서 이 기업위에 해당 팀들이나 그 관련자들이 어떻게 또 진술을 또 할지 그것도 정말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무혐의가 났던 사안이 재수사를 거쳐서 검찰 조사 이재명 대표 소환까지 와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냥 다 까먹게 되거나 맞아요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것보다 이렇게 소환 조사에 응한 모습이나 검찰 수사 검찰의 주장 이런 게 또 많이 또 보도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믿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당히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민주당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박 기자가 현장에 나온 시민분들 막 전국에서 오셨잖아요 전국에서 진짜 오셨어요? 인터뷰하시는 거 저도 가만히 같이 보고 여주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부산, 순천, 그리고 서울, 강남 저는 강남에도 오신 분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이 났던데 제가 이따 오늘 강남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그 부모님이 물어봤잖아요 박 기자가 강남에 오셨다고 하니까 혹시 주변 가족분이 국민의힘 쪽 아니시냐고 하니까 부모님이 국힘당 지지자분들이라고 하면서 쉽지 않았다고 그런데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직원들 절반을 다 내보내고 어렵다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모든 국민들 그러니까 강남에 특별히 강남에 사신다고 해서 특별한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분도 사업하시는 가정에 계신 분이고 또 부모님 사업하는 나름대로 보수 쪽에 계신 지지인데 지금 온 나라 국민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고 사실 저희 코너나 저희 진경질 1년 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 최소한의 윤석열 정부가 정말 어떤 아까 말씀드린 상식이나 최소한의 어떤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그게 꼭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자유 맨날 외치고 시장 경제에 그렇게 신봉하고 그렇게 대통령 말대로 하지만 실제로 지금 작년부터 일어났던 글로벌 인플레이션 물가가 폭등 이 상황에서 각국 나라들이 대처하는 그 방식 저희들 소개하고 했지만 지금 미국, 영국, 내전 다른 나라 국가들의 그런 선진국의 어떤 그런 물가 대응 방식의 절반만이라도 정부가 정책적으로만 따라갔더라도 아마 이 정도까지 우리 국민들이 힘들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분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이런 거에 사람들이 그리고 야당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어떤 그런 걸 낭비하는 게 맞나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온 나라가 정말 이제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이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오로지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냥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버리는 거잖아요 검찰권 진짜 남용한다고 야당의 반발이 뻔히 보이고 뻔한 거 그리고 지금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연금, 노동, 개혁 외친다고 지금 3대 개혁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정치를 풀어야 되고 법을 바꿔야 되고 야당과 협치를 해야 개혁을 하든 말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개혁을 그러니까요.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어떻게 할 거니 실행방안. 특히 제일 중요한 관문인 국회 관문을 못 넘는 상황인데 그럼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개혁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러다가 그냥 다들 소환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국회의원이 소환돼서 야당이 와해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어려 보이는데 혹시 그런 걸 꿈꾸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지금 양대표 선거 보니까 정말 그쪽도 정말 복잡하고요 하여튼 이게 지금 현재 국가 경제적으로 이 난국사,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정치권, 특히 국가 경제적 이런 정치권의 이런 모습이나 행태들이 결국은 국가 경제적이 큰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그게 그냥 코리안 디스카운트고 이렇게 해가 결국은 다 서민들 중산층 서민들 그 사람들 그대로 가요 우리 국민들한테 부자들한테는 별로 상관없어요 부자들한테나 고위공부, 권력자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냥 서민들, 학생들 진짜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 그분들만 정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부위원장 사위를 표명했다 아, 사위 표명? 대통령님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사위를 표명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됐는데 당대표 이제 결국에는 출마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계속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경원, 저의 생각은 나경원 대표도 그냥 대통령실에서 출마를 하게끔 만든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네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장관급의 그 저출산 고령화대 측 부위원장이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검찰의 조직 마인드 이런 게 좀 이식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쭉 줄 세워서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책적으로도 얘기를 못하게 된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 새빨간 거짓말인가요? 그렇게 그런 바람같이 했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래요 저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다들 놀라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출석을 해서 검찰 조사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받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안부래도 체포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요청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